어. 여보세요. 예 고향 안녕하십니까. 예 아이고 오늘 말입니다. 예 회장님은 거기 뭐 집회하는데 참석 못 하셨다고요? 예. 장기, 목 관계에 있어가지고. 예. 예. 아 그런데 저는 박수천 회장이요. 예. 잘 못 한 것 같습니다. 아 왜요? 아니 지금 서른모니 국회에 발의한 것 보셨죠? 예. 예. 아 그런데 그 박수천 회장이 딱 강원도 공무야 윤석열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지지한다고 해버리면 만약에 이재명이가 되면 어떡할게요 또. 그러면 윤석열이 되면 어떡하려고? 아 그러니까. 그러니까 만약이라고 했잖아요. 만약에 윤석열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? 아니. 그런데 윤석열이 공약에 냈다는 거는 그 참전명의 수당만 얘기했잖아요. 이재명이는 공약이 없어요. 아예. 아니 이재명이는 공약이 없지만은 아예 봤는데요. 그 저 서른모니 하는 거 있잖아요. 민주당이잖아요. 그 사람은. 서른모니는 이낙연 씨 계획입니다. 그 이재명이 얘기 아니에요. 아니. 전혀 아니에요. 아니 제 얘기는요. 이낙연 계열이 됐든 게 이재명이 계열이 됐든 간에 그럴 때나서. 예. 아니 우리는 그러면 만약에 또 이재명이가 되면은 안 되고 어떻게 될 거예요. 왜 해주고 싶어도 안 해줄 거 아니라요. 이재명이 안 될 거예요. 아니. 아니. 그래도 되고 안 되고 만약에. 아니. 왜 만약에 이재명이 되는 건 왜 걱정하십니까? 될 만한 사람은 걱정하십니까? 아니. 지난번에. 그거 누구야. 박근혜는 자기 입으로 후보 때 그거 장담을 해놓고도 안 됐잖아요. 아 박근혜는 박근혜고 윤석열이 윤석열이 박근혜가 왜 나와요? 또 여기서. 아니 그렇게 됐으니까 얘기지. 아니 난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박근혜 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양반 얘기는 뭐라고 하면 50대 49라고 그런 얘기나 하고 51대 49라고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러니 그걸 그 양반도 그 생각 잘못한 것 같아요. 그냥 차라리 그런 거 안 하고. 네. 그냥 그게 지지한다고 그러지. 그게 국회 앞에 가서 그런 것이기라고 나면은 에이.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. 내가 볼 땐 잘한 것 같은데. 아니죠. 에이. 아니 지지하는 건 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정치 활동을. 아니 그렇게 그렇게.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. 아니 그러니까 박수천 회장이 어떻게 자기가 그 뭐죠 저 월남 참전 참전을 다 대표로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요? 아 그 온 사람들 해도 한 300만 되잖아요. 아이고 나 그렇게 생각 안 갑니다. 아니 참전 맹혜수당을 윤석열이 밖에 없잖아요. 이재명이가 해준다 했으면 또 모르는데 이재명이 해준다 소리도 안 하는데 해준다 소리를 아는 사람은 왜 지지합니까? 아니 그래도 안 지지를 한다고 하는 거 그런 게 그게 아니고요. 아니 만약에 만약에 지금 저 저 국회에서 180명인데 180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반대해부르면 어떻게 해요? 아니 그렇게 걱정하는 상황이 많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. 가만히 계세요. 그냥. 아니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. 아이고 아니 이왕이면. 아니 땅 꺼질까봐 걸어다닐지도 못하고 하늘 내려알릴까봐 비행기를 못 타겠네. 아이고 참. 아니 그 왜 그런 거지. 아니 에이 참. 아이참 너무 걱정이 많아요.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. 아이 그까짓 거 뭐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안 해도 살긴 사는데요. 아니 받고 안 받고 살긴 사는 사람이 왜 관심이 많아요. 그냥 신경 쓰세요. 아니 근데 왜 그런 그 사람이 박수처님 그런 사람이 왜 전체를 잘 못하기가 해요. 아니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뭘 자꾸 그러세요? 에이 참. 아니 우리 고영이네 저기 무슨 뭐 어떻게 될까봐 안 될까봐 이래서 하는 거 참.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위치가 전혀 안 맞는데. 아이고 참. 에이.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. 아니 기계 쓰지 마세요. 아이고. 아니 그니까 저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한 거는 뭐 그 저 지금 35만원 거 두 배 해준다고 그거 뺏기도 있어요. 아니 이재명이 지지하는 사람도 많아요. 이재명이 지지하는 사람한테는 그 윤석열이한테 윤석열이 되면 어떡할라 하냐고 한번 따져보세요 가서. 아이고 참지. 아 왜 그 저기 윤석열이 지지하는 사람 따져요 이재명이 지지하는 사람은 안 따져요? 이재명이 지지하는 사람한테 따지잖아요. 이재명이 지지하는 사람들도 여기 갑자기 보면 많이 나오던데 사진 찍고 뭐 그 저기 국회 앞에서 국회 앞에서 말이죠 박수처님 해당하기 바로 앞에 이재명이 지지하는 탓이 있었어요. 그 교대로 다 해요. 거기서. 나는 지난번에 그런 거에 있고 하니까 그냥 중립을 지키고 가만히 있고 뭐 알지 모르게 그랬는가 아니 중립을 지키는 말든 왜 신경 쓰세요 고영이 아니 나도 월남 참전자니까 그런 게 신경 쓰지 않어요. 원람 참전자면 원람 참전자지 저는 대표하시는 거 알잖아요. 다 마찬가지잖아요. 고용도 국회 하트 가서 하시든지 마시든지 개인의 자유인데 언론 출판의 자유인데 하라 말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? 하라 말아 한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그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거죠.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. 왜 그러세요. 꼬집 부리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. 알겠습니다.